사장님이 그나마 이걸 만드셔서 제가 이제 그래도 작년에 그냥 불어넣어 있었는데 다시 그래도 건강을 찾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장애인들이 좀 쉽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걸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발과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목교수는 진만시와 상의 끝에 손발 자전거 페달에다 특별한 신발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자전거로 재활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도 나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돼요 운동을 하니까 내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허리도 줄고 그다음에 밥맛도 좋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강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정부의 보조를 받고 전동차처럼 보조를 받고 이걸 타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고 저마다 장애의 정도나 부위에 맞게 손발 자전거를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두 사람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학행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.